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표정이거든요. 우리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3인 1조 3운동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각하고 믿으면 됩니다. 아멘. 3인 1조 3운동.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불신앙 들어올 수 있어요. 아 뭐 되겠나. 뭐 굳이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찜플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오늘 행복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요 강단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항상 목표자로서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잘하는 거 해라.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거 해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전에는요 눌렸어요. 야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저께랑 어젯밤에는요 설레더라고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이 원단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 붙잡고 행복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 우리 강단과 원난의 말씀 붙잡고 우리 랩런트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한다. 그러면 영적인 지각변동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 생각만 하니까 저는 설레더라고요. 저에게 강단의 말씀 주셨죠? 집중과 도전이 있는 새해.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도전해야 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계속 강단 말씀 듣는 중에 불신함과 사단의 틈과 공격이 온다는 건요. 어떤 공격이 온 줄 아십니까? 아 조금 도전은 나중에 하면 안 되나? 아 좀 은혜부터 받으면 안 되나? 아 언제부터 이렇게 막 우리가 나가야 되지? 그런 마음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집중과 도전하는 이런 2024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교회의 장막털을 넓히는 스타트 만운동. 또 지역의 장막털을 넓히는 사천망대운동. 2, 3, 7 장막털을 넓히는 2, 3, 7 치유운동. 이 언약 붙잡고요. 행복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먼저 나의 영적 장막털을 넓혀야 한다 말씀하셨죠.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잘되길 원한다.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먼저 내 영혼이 잘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범사가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순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다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강단과 원단의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아 강단과 원단의 말씀이 내가 항상 매일 붙잡고 기도가 되어진다. 기도가 너무 즐겁다. 기도가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전역에서 장막터가 넓혀지는 응답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강단 붙잡고 기도가 막 행복하다. 기도가 되어진다. 그게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합심 기도. 아 청년회 끝나고 기도. 그때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내가 기도가 되어진다. 혼자 있을 때 내가 기도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그러면 내 모든 영역에서 장막터가 넓혀집니다. 왜냐면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핵심이 기도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인 기도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오늘 구절 아닙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점진적인 발전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구해요. 하나님 강단 말씀 주셨습니다. 원단의 말씀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영역에서 장막터가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먼저 구하죠. 기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려요. 그때부터요. 어떻게 됩니까? 착 찾아다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생각을 주세요. 그렇게 찾아다니고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제의 영적인 액션을 취해요. 두드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존재하죠. 우리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의 대상자가 명확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다가 저도 예수도 믿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기도하는 대상자가 분명히 성삼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 아니에요. 내가 성과를 올리면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좀 보상을 주시겠지?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하나님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기도를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3절 보니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극단적인 예를 드셨어요. 어떤 예입니까?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뱀과 전갈을 누가 주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보금소를 보면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경제도 구해야죠. 건강도 구해야죠. 수많은 기조 제목들이 있죠. 그 이전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응답이죠. 그러면요. 성령 어떻게 우리에게 오십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는요. 장세기 3장. 아담의 본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어요. 죄의 삭순 사망.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인류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모두 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행복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요. 현장에서 영적 지각변동 일으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행복한 성령의 생각입니다.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루느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 주신대요. 찾으면 찾게 하신대요. 두드리면 열어주신대요.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행복한 성령의 생각으로 먼저 바꿔야 돼요. 이게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을 바꿔야 돼요. 이 정체성과 영적인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게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게 정체성이에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안 돼. 나는 뭐가 모자라. 나는 배경이 모자르고 기도의 배경도 모자르고 다 모자라. 그러니까 조금 아직은 아니야. 이 생각이 바꿔야 돼요.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정체성은 이거예요. 지금 온도가 25도로 맞춰져 있다. 그러면 내 안에 내 생각 내 정체성이 25도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오죠. 항상. 인생의 영하 십도에 한파가 멀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 생각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정의승 목사. 너 여기서 망할 존재 아니야. 너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돌파할 하나님의 사람이야. 지금 이 광야는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너를 반드시 사용할 거야.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니까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문제와 사건이 와도 좌절하거나 힘들지만 다시 강단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도 이 정체성이 우리 발목을 또 붙잡는다니까요. 정체성이 낮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봐 응답이 쏟아져요. 하나님의 응답이 막 와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려와. 너 거기 있을 수준 아니잖아. 너 네 생각, 네 스케일 네가 알잖아. 너 하나님의 스케일 너 아니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그래서요. 너 어차피 영적 문제로 무너지고 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거야. 적당히 해. 이게 우리 안에 계속 사단의 메시지로 정체성이 내 안에 메시지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장막터가 넓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그릇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송도님들을 만나보니까요. 자기 정체성이 벌레인 분들이 있어요. 벌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정체성. 그런데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극악무도한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 죄가 심각할 걸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죄의 죄성, 죄의 그 엄청난 악한 그 본질을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어야죠? 벌레에서 머물면 안 돼요. 나는 벌레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로얄 패밀리.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정체성이 올라가겠습니까? 그걸 매일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예원께 얼마나 감사한 행복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끌어올리는 것은요. 393 기도, 원난말씀 기도, 강단말씀 기도. 이 기도가 내가 매일매일 되어진다. 기도가 행복하다. 그러면요. 응답받는 장막터가 넓혀지는 간증을 우리 송도님들이 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제 생각이에요. 우리 한계를 그치지 말아야 돼요. 베니스토 효과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950년도에 로저 베니스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어요. 뭘 믿었냐? 1마일. 1.6km를 4분 내 주파할 수 없다. 사람은.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많은 생물학자들이 과학적인 증거를 갖다 댔어요. 인간이 1마일 1.6km를 4분 내에 주파하면 근육과 인대와 심장과 허파가 손상된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요. 아니 의사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학적인 증거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로저 베니스토라는 아마추어 출신의 마라토너가 1.6km 이 4분대의 벽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기한 결과가 나옵니다. 베니스토가 그 4분대의 기록을 무너뜨리니까요. 한 달 안에 10명의 선수가 4분대의 벽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두 달 안에 1년 안에 37명 2년 뒤에는 300명의 선수가 4분대의 벽을 무너뜨렸어요. 뭐가 깨진 거죠? 생각이 깨진 거예요. 인간은 4분대를 정복할 수 없다. 그 생각이 아마추어 선수 한 명이 깨버리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는 프로인데 내가 모타리야. 깨버린 거예요. 이게 생각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 해주셨습니까? 엄청난 창의력과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강단 말씀 붙잡고요.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커져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커져요. 우리의 기도가 크기가 커져요. 그러면요. 완전 다른 인생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믿음은요. 이루어진 것들의 실상 아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겠죠. 제가 유튜브를 다 봅니다. 유튜브 많이 봅니다. 유튜브 뭐 보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보지만 여러 가지 성공한 사람들 잘 정리해놨잖아요. 제가 14분짜리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고 정주영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어려워도 이 세상에 어려운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전쟁 말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생명의 총각을 다툽니다. 그런데 기업이 생명의 총각을 다투지는 않지 않습니까. 고로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은 없다 생각합니다. 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 저도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맞다. 생각이 다르구나. 이 생각의 한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나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구나. 고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다 바꿔라. 극단적으로 바꿔라.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실수를 많이 해라. 실패를 많이 해라. 다 삼성의 자산이 될 것이다. 도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생각이 달라요. 이 지도자 한 사람의 마인드와 생각을 직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더 노력 더 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나 또 봤습니다. 유튜브 많이 봅니다. 요즘에 이 쇼치가 사람을 잡아요. 30초짜리 1분짜리 이 짧은 게 좀만 보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됩니다. 제가 어떤 걸 봤냐면요. 어떤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빌게이츠와 같은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사람이 흙수저가 됐다. 모든 배경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회사가 망해서 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처음으로 무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 빌게이츠와 같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마인드로 다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고민해 보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배경과 모든 것들이 없어지라도 환경이 최악일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다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뭘 전제하는지 아십니까. 환경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에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환경탓을 해요. 너가 기도 배경이 없어서 그래. 네 부모님 불신자 우상 승관이 많이 했지.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거야. 이 생각 넘어서야 돼요.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행복한 기도의 사람 되면요. 이 모든 것 넉넉히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립니가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가 잘못 만나서 무능해서 부모님 무능해서 가진 게 없어서 물려받는 거 하나도 없어서 부모로부터 말과 학대를 받아서 내가 지금 이 수준 이 모양이다. 여러분 이 생각이 혹시 있습니까. 우린 넘어서야 돼요. 이 생각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거예요. 생각만 받고도요. 강단 말씀 붙잡고 이 강단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겠다. 원단의 말씀 붙잡고 내 사역과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모든 영역에서 내 장막터가 넓어진다. 이 생각과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 부어주세요. 그게 뭡니까.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항상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어렵게 삽니까. 왜 맨날 문제투성입니까. 우리 그릇이 작아서 그래요. 우리의 생각의 그릇, 강단 말씀으로 원단의 말씀으로 생각의 그릇이 넓혀지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막 이제 간증하러 다니실 거예요. 내가 원단의 말씀, 강단의 말씀 붙잡고 나의 장막터가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런 간증이 넘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한 기도자입니다.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루느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생각 바꿨습니까. 이제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뀐 상태에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그게 되나 안 되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생각 붙잡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심플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붙잡으며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요. 학자가 붙잡으면요. 위대한 학문이 태어날 것입니다. 사업가가 붙잡으면요. 침체된 사업이 하나님 장막 넓혀주실 것입니다. 예술가가 붙잡으면요. 엄청난 작품이 탄생하고요. 어머니가 이 말씀 붙잡으면요. 위대한 자녀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목사가 이 말씀 붙잡으면요. 성도님들이 불같이 살아나는 영적 지각변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된다. 우리 성도님들 나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다. 구형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난다. 그런 지역장 그런 사역자 조장의 생각과 기도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요. 매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 어떻게 합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큰일 났네요. 우리 애들 큰일 났네요. 형제가 갑자기 빵구났네요. 아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평상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요. 문제가 왔습니까? 그때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급속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현재의 진행형 동사들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심, 전심, 지속으로 매일같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는 매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셨죠. 그 이면에 하루도 빼놓지 않는 게 무엇이죠? 습관에 따라 매일같이 기도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기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본체가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말씀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알아요. 매일 기도하는 건 누가 모릅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매일 기도가 안 되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행복하면요. 매일 기도가 돼요. 기도가 기쁘면요. 매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면요. 응답으로부터 생각하고 응답으로부터 기도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반대는 우리가 말해요. 만 잘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요. 문제로부터 생각하고 문제로부터 기도를 해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 지금 경제의 문제에 났습니다. 2024년도 몇 월 며칠까지 얼마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여기까지 안 되면요. 저 다른 교회 갈 거예요. 하나님 협박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문제로부터 기도하는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는 문제로부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 장막토를 넓혀주신 그 응답으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가 즐거워요. 왜? 내가 믿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제가 있어요. 아버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내가 강단과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 기도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영적인 존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뇌는 습관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밤에 맨날 야식 먹는 습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마무리 끊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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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또 생각나는 거 어떻게 해요? 이 습관을 굉장히 좋아한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인간의 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안 했는데. 매일 안 하던 기도를 매일 하려고 하면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지. 영국 런던 대학교의 랠리 교수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 최소 21일이 걸린다. 3주예요. 내가 어떤 습관을 하나 내가 제대로 갖추겠다. 그래서 이 새해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3주 동안 내가 매일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딱 내가 인식해요. 아, 새로운 습관이 들어왔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새로운 습관으로 각인되는 시작이에요. 내가 매일 3주 동안 기도에 성공했다. 단 5분이라도 성공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는 자기의 습관으로 딱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평생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평생 이 습관을 해야 된다. 그러면 90일이에요. 세 달이죠. 90일 동안 내가 어떤 행동을 매일같이 했다.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요. 내 평생 내가 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 달 동안 계속 기도를 쉬지 않고 피곤한 날이라도 탄 5분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잤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기도가 습관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근데도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아 습관을 들여야지. 근대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요.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계기를 주세요. 계기. 넌 이래서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 3주 동안. 세 달 동안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와 위기가 왔는데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 심각한 상태예요. 문제와 위기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원단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계기를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위기를 사건을 주세요. 그럼 이 문제와 위기와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90일이 넘도록 내가 기도에 승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행복한 기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죠. 그럼 나의 정치성 올라가요. 나의 자존감 올라갑니다. 영적 DNA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으로부터 생각하고 기도하라. 성경이 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치를 쳐야 돼요. 왜 내가 내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간증거리가 없을까? 내 평생의 신앙거리는 나는 왜 그런 성령 역사와 체험과 전도 등의 그런 역사가 없을까? 그러면 우리는 눈치를 쳐야 돼요. 어떤 눈치를 쳐야 됩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다 문제로부터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응답으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2사에서 54장 1절 볼까요? 원단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사에서 54장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꺾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미라. 지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잉태하지 못해요. 출산하지 못해요. 이 구약 당시 자녀가 없다. 사회적 인식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조주받은 여자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다. 그런 사회적 인식이 있었어요. 그럼 애가 없다.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버림받았나? 내가 그런 존재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해요? 너는 노래할지어다. 응답으로부터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노래는요. 감정이 받쳐져야 노래를 하죠.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감정을 몰아갑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요. 문제와 사건은 없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장막털을 넓혀주시려고. 그러면 응답으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응답으로부터 기도하십시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인생 바뀌게 되는 응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걸 잘했어요. 다윗이 시편을 보면요. 굉장한 은혜로운 시편들이 너무 많아요.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이 정말 축복받는구나. 정말 누리고 있구나. 그런데 그 현실은 인생 최고의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쓴 시예요. 완전 시의 내용이랑 현실은 딴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에 보니까요. 다윗이 정치범으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군대에 잡히면요. 지금 죽는 운명이에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런 시편을 57편에 썼다니까요. 시편 57편 7절 9절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하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응답받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정치범으로 도망자 신세 광야 신세 중인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찬양한다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문제투성이지만 내 마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그런 영적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너무나 귀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쏟아지고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사야서 54장 2절 보겠습니다. 내 장막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요다. 지금 포로 생활 중이에요. 아직 해방당하지 않았습니다. 포로입니다. 인구 포로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회복되고 돌아올 사람이 힘이 많을 거니까 네 장막을 넓히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넓히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넓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쫄딱 망해서 반지하 살고 있는데 너에게 부흥의 역사가 올 거니까 아파트 단지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휘장을 아끼지 말고 견고한 말뚝을 지어라. 축복된 미래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를 통해 가능해요. 행복한 기회를 통해서 매일 강단의 말씀을 잡고요. 원단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장막 털을 넓히는 응답이요. 또 원단의 말씀을 왔는데 되겠나? 나는 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장막 털이 넓혀지는 응답이 나의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신앙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불신앙이 계속 오잖아요. 계속 오잖아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뇌는요 부정어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걸 각인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빚 좀 갚아주세요. 이 빚 좀 갚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뇌가 뭐가 각인됩니까? 빚 빚 빚 빚 너는 빚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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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인돼요. 하나님 지금 몸이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가 아프고요? 여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아프고요? 저기도 아프고요? 다 아픈데 좀 낮게 해주세요. 그럼 뭐가 각인됩니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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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픈 거예요. 우리 기도와 언어 자체의 생각을 바꿔버리십시오.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경제의 축복을 이렇게 해주셔서 원단의 말씀처럼 업의 장막돈을 넓혀주셔서 2, 3, 7 나라 5천 종족 랩런트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한 사모님이 가남에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의사가 진단 내렸어요. 3개월밖에 못 사니까요. 집으로 돌아가서 쉬세요.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좌절하고 낙망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모님이 자기의 생각과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뭘 했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치유의 말씀을 찾아서 쓰고 읽고 기도했어요. 말을 할 때마다 치유의 말씀이 녹아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내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식욕이 오르고요. 살이 묶기 시작하고요. 병세가 호전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치되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이게 뭐죠? 내 생각과 내 말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건드리면 원단의 말씀 튀어나와야 돼요. 건드리기만 하도 강단의 말씀이 팍팍팍 나와야 돼요. 이런 역사가 성도님들과 저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 이면 계약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도요. 이게 되는 건 굉장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이면 계약이에요. 이면 계약이 무엇입니까? 쓰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받을 내 장막토를 넓히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쓰지 않았습니까? 그 원대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룰 수 있는 세부 계획.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쓰세요. 그리고 뭐합니까? 밤마다 읽고 기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 이면 계약이 입력이 돼요. 각인이 돼요. 그리고 내 삶의 24가 됩니다. 24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제목이 이면 계약이 딱 내 안에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세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백만장자와 엉망장자를 연구해야 돼요. 둘 다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에서 차이 나냐. 그 목표를 생각만 한 사람과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늘 읽고 생각한 사람. 그게 백만장자와 엉망장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빌리포서 3장 14절에 보니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명확한 하나님의 응답. 장막터가 넓혀지는 응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의 이면 계약을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걸 매일 읽고 기대해보세요. 그때부터요. 기도가 재밌어질 거예요. 기도가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지각변동이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